이번 작업 스톤 온 더 엣지는 철판 두 장을 사람 인자 형식으로 서로 맞대어 놓고 그 위에 돌로 보일 수 있는 오브제를 설치한 작업입니다. 서로 이렇게 기대서 있을 때 사람 인자 형식으로 가지면서 어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혹은 더 확장돼서 이번 전시와 맞는 남과 북 그 이상의 어떤 또 다른 대립할 수 있는 가치들이 가지는 그 긴장감 자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. 서로 모였을 때 그 가치는 맨 위에 있는 정점 그 엣지 위에다가 돌을 올려서 특히 더 아슬아슬한 균형감을 표현했고요. 이 자체가 남과 북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화두들의 긴장감 균형감 그 자체를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철판 안쪽 바닥면에 깔아 나온 거울은 한강으로 빗대어서 설치를 한 오브제입니다. 남과 북이 공유를 하지만 서로가 쓸 수 없는 어떤 비무장지대 그 무용함 후리존 자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.